좋아요, 구독 우선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는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JNTC 주셨고요. 매수가가 2만 100원, 비중은 20%인데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종가가 17,700원이면 매수가를 조금 이탈을 해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유리기판 관련한 테마주도 어떻게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기판 관련주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전략, 투자를 하실 때 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지금 자르고 나오시는 게 맞고 물어보시기 전에 사실 선조치 후보고라는 말이 사실 어떨 때는 굉장히 좋고 어떨 때는 안 좋은데 주식시장에서는 선조치 후보가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은 어느 정도 비중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살짝 줄이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거 지금 스윙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은 한 번쯤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한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뭐 JNTC 관련해서만 좀 쉬는 게 아니고 유리기판 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관련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이제 삼성어자, SK아닉스 좀 지금 수급 자체가 대형주로 일단은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어떤 게 올라가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들 모두 다 삼성어자, SK아닉스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일단 관련해서 대형주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중소형이 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으로 최근에 좀 올라갔다가 좀 과열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관련해서 좀 시간 투자를 하시고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셨으면 반등이 좀 나오면 매스컷 근처에서 좀 비중 조절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고 상관없이 나는 기판 관련해서 좀 좋게 보고 있고 내가 분석했을 때 괜찮다라고 보신다면 스트링 관점에서 쭉 끌어가시면 정거점 2만 3,350원 저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매수가는 3만 5,500원. 네. 네, 35%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3만 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5% 비중을 갖고 계신데 지금 종가가 3만 3,600원입니다. 오늘장에서도 좀 3%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 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3만 5,500원까지 올 수 있을지 그 인간을 노릴 수 있을지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질문을 제가 나올 때마다 받는 것 같아요. 네, 시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관련해서 지금 궁금하신 게 어떻게 되세요? 상승할 수 있을까? 네, 얼마 전에 이익 보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계속 빠지니까 이게 계속 빠져나와야 할지 안고 들고 가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지금 많이 빠지지가 않았는데 거의 메스카에서 살짝 지금 내려왔잖아요. 은봉 하나 딱 떠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괜찮게 좀 끌어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뭐 지금 이거 보고 사실 신경 쓰이는 거는 제가 이제 시청자분님 목소리만 듣고서는 이제 투자 성향이나 좀 성격을 판단을 하는데 일단 지금 살짝 밀려서 지금 팔까 말까 고민이 되신다면 비중을 많이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메스카 근처에서 비중 줄이시고요. 사실 이거 살짝 이렇게 박스 꺼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이거 신경을 좀 신경이 많이 쓰이세요, 혹시? 신경을 좀 쓰이입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신다면 이거 비중 확실하게 줄이셔야 되고요. 이거 때문에 사실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시면 주식을 조금 안정적으로 바닥에 있는 것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관련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사업적인 측면이나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요. 일단 지금 차트에 보면 3만 원에서 지금 4만 원까지 여기 지금 밴드 사이에 좀 검정색 라인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사실 수익을 보실 때는 이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 쭉 끌어가시는 전략이 좋거든요. 사실 4만 원 넘어가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일단 시간적으로 횡보, 옆으로 횡보만 조금만 더 해가면 한 두 달 정도만 횡보해가면 다시 4만 원 한 번 뚫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보유 관점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좀 부담이 되신다면 비중 조절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비중도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신경 쓰이신다고 하셨는데 더 담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종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종목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주식을 하신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성 엔지니어링에서만 돈이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종목도 있고 지금 수급이 갇혀가고 있는 오늘 저출산 관련해서도 움직였고 뷰티 관련해서도 움직였고 다른 반도체 관련해서도 요즘에 괜찮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시는 전략을 취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제가 좋은 말씀 드렸다고 비중을 더 담으시면 만약에 제가 3만 원까지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이렇게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비중이 더 담겨진 상태에서 여기 한번 또 쉬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은 비중을 종목들 담으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 20% 정도씩만 해서 한 5종목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전자 10만 원에 50%요. LG전자를 10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0%인데 자, 지금 종가가 9만 3천 3백 원입니다. LG전자 50% 비중이면 지금 좀 부담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좀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네,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거 10만 원이면 올해 좀 들어가셨어요. 좀 추가 매수를 했어요. 네. 일단 이거 사진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전장 사업 뭐 좋다 그래갖고 일단 지금 말씀드린 전쟁 사업 이런 거 좋은데 사실 주식이라는 건 심리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지금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수급이 쏠리고 있죠. 반도체 사이클이다, 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전장보다 좀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도 굉장히 좀 많은 상태이고 AI에 거는 그런 모멘텀도 좀 필요한데 사실 LG전자 이제 뭐 AI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해서 뭔가 강력한 뭔가 한 방이 딱 나와주어야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다. 그전까지는 조금 힘없이 옆으로 좀 뉘어갈 수 있거든요. 좀 답답하신 게 싫으시면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시간적으로 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돌아서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지금 옆으로 빠졌거든요. 한 단계 더 여기서 또 시도를 할 건데 만약에 여기서 못 돌리면 또 밑으로 빠져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 9만 7천 원 자리 이 자리 좀 반등 나와주면은 일부는 좀 비중 줄이고 보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줄이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고 여기서 뭐 손실 났다고 아쉬워하실 필요 없이 지금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LG전자는 지금 시장 방향과 맞지 않아서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일 뿐이지만 멀리 보실 때는 괜찮다. 그리고 이게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고 지금 차트를 좀 주봉상으로 보실 때도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구간이에요. 22년도, 23년도 주가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수가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 나오던 그 시점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으나 일단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어야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단기 대응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투자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 듣고 계시죠?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9만 7천 원 정도에서 비중 줄이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대원전선 주셨습니다. 4280원 매수가 25% 비중인데 오늘 종가가 4205원이거든요.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전무관님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 매매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매매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직장을 다니시는지 아니면 장중에 계속 보실 수 있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저는 전기전선 전력설비 계속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지만 꼭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비중 관련해서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실 때는 5%에서 10%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접근하셔야 되고 만약에 오늘 들어가셨든 어제 들어가셨든 바로 상승 보고 들어가셨을 건데 상승이 지금 안 나왔잖아요. 이러면 빠져나오시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단타가 실패했는데 인정을 못하고 계시는 거고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수급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내일 오늘 지금 자리 딱 고가 놀이 패턴을 만들어줬어요. 이 자리에서 내일이 좀 피클 것 같고 물론 이제 전기전선 전력설비가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피클을 찍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내일 좀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몇 프로까지 갈까 생각하지 마시고 덜어내시고 나와서 다른 거 잡자. 지금 원전도 순환이 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전력설비 관련해서 못 사서 다들 안달이었는데 점점점점 이제 수급이 세력들이 좀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 차라리 원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전 쪽은 바닷건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상승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으로 더 올라갈까 너무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실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크게 수익을 내시려면 지금 원전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투자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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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